저희는 NCJ라고 네일클럽제이라는 회사고요. 저희가 이번에 국내 최초로 액체형 틴트 느낌의 여기 보시면 NCJ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젤 팔리쉬만으로 할 수 없었던 디자인을 저희 틴트제로 이용해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액체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. 보시면 저희 액체형 NCJ 틴트는 1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아이들만 가지고도 마블이나 완이나 대리석을 한 5초 정도에서 10초 안에 할 수 있게 스텝을 간소화하고 스피드하게 완성도를 높였거든요. 그래서 인기가 있고 같이 사용하시는 디자인 솔루션이 저희가 별도로 판매를 하면서 더 빠르고 다양한 아트의 폭을 넓혀가지고 여기 인기가 있습니다. 저희가 현재 일본 진사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수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해외 문의들 오시면 저희가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